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은수정입니다. 소형 SUV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티볼리가 쌍용자동차 최초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했고요. 또 차량 제어 기술인 딥컨트롤 등의 첨단 기능이 대거 적용이 됐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이렇게 새로워진 베리뉴 티볼리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우선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램프에 모두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3단 분할의 안개 등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 역시도 상하의 폭이 조금 더 강조된 모습이고요. 외장 색상은 기존의 5가지 컬러에서 플래티넘 그레이 그리고 체리 레드 색상 2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총 7개의 외장 컬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새로운 디자인의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이 됐고요. 블랙 휠의 경우에는 옵션 사양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163마력 최대 토크 26.5를 발휘하고요. 디젤 엔진 역시도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서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는 33을 발휘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 모두 4가지 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1,678만원부터 2,355만원 디젤 모델은 2,055만원부터 2,535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티볼리는 이렇게 통일성이 강조된 약간은 단조로운 헤드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었다면 이번에 베리뉴 티볼리의 경우에는 3가지 라인이 적용돼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실내는 신차 수준의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우선 동급 최초로 10.2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미러링이 가능한 9인치의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폰트라든지 이런 시인성이 상당히 좋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옆쪽으로 좌우 송풍구가 붙어 있었는데 그 송풍구들이 위쪽 상단으로 옮겨지면서 하나의 레이아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재배치가 된 모습이고 이런 버튼들의 반응성도 직관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시트 인테리어가 버건디 투톤 컬러가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이 컬러의 기존에 있던 블랙톤과 그리고 소프트 그레이까지 세 가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티볼리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된 베리뉴 티볼리는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첨단의 안전 사양들이 대거 적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